이 배신자들! 이 배신자들! 이 배신자들! 이 배신자들! 이 배신자들! 이 배신자들! 조심히 잘해! 땜빵했지! 어디서? 여기세요! 아 네가? 아 이거 한 번 한 새끼가 두 번... 아니 뭐 없다며! 아무것도! 타이어는 없지! 타이어 땜빵을 다시 했지! 어떻게? 무슨 소리지! 그때 한 거를... 그때 또 했잖아! 그것도 원래 거기서... 아 형님 들어가고요! 형님 조심하셔요! 안녕하세요 형님! 잘 해봐! 네! 뭐야 손이 또 나네? 뭐 붙이는 거...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인 거야? 그치! 다 갖고 다니는데... 아아... 아직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! 아니 그냥... 바꿔! 일단 이거 갈 때는... 딱 그... 남세종 아이스 있잖아! 거기 약간 이제 오르막 있잖아! 거기 한 번 올라간다 하면... 저기 내녀만큼 더... 활성창을 활성화할 거니까... 갈까요? 가졌어! 갈 거지? 그럼... 그럼 대진씨한테는 안 가? 아니 어떻게 가야지! 어... 가! 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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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쳐주니까... 아니 잘하고 있는데... 다 힘들어... 그래서..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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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러나... sequential hell requirement. 니.. 글자